방탄소년단 멤버 RM이 솔로 2집의 마지막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RM은 오늘 0시 하이브 레이블즈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24일 발매한 신보수록곡 유유 뮤직비디오를 올렸는데요. 유유는 영화가 끝나고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처럼 앨범의 마지막 트랙 직전 계속 남아있을지를 묻는 곡입니다. 한편 2024 페스타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국이 지난 7일 발매한 팬송 네버래꼬는 전세계 96개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에 올랐는데요. 페스타는 BTS가 매년 데뷔일을 기념해 팬들과 만나는 축제인데 올해는 멤버 중 가장 먼저 제대하는 진해 허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